안녕하세요. emit 대회 진행할 강사 정동구입니다. 오늘은 emit을 이용해 html과 css 작업을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약간의 html과 css 지식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필요합니다. emit은 html과 css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축키들을 제공해 줍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예장이 되어 있어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넘어가 자세한 사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ml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ml 작성을 위해서는 기초적인 틀이 필요한데요. 먼저 느낌표를 입력하면 느낌표와 함께 emit 약어라고 하시는게 볼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html의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집니다. 자식을 만들 때는 오른쪽 꺽지 화살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입력하면 네비게이처 밑에 언오더 리스트를 만들고요. 그 밑에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때 언오더 리스트와 리스트를 한 계층에 두고 싶다면 플러스를 만들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면 됩니다. 상위 계층을 만들고 싶을 때는 캐럿을 사용합니다. 방금 코드에서 리의 형제인 div를 만들어주고요. div의 윗계층에 블러컷 bq를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블러컷트는 ul과 같은 계층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 이 블러컷트를 내부와 같은 선정에 넣고 싶었다면 캐럿을 두 개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디와 클래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는 샵을 사용하면 됩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면 점을 사용해줍니다. 이때 디폴트 태그는 div로 만들어지는데 div가 싫다면 앞에 원하시는 태그를 사용하면 됩니다. 클래스를 한 번에 여러 개 지정해줄 수도 있는데요. 다음처럼 점을 연 따라 쓰게 된다면 클래스를 여러 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꺾인 괄호를 통해 태그의 속성 또한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중괄호를 이용하면 텍스트 를 시정해줄 수 있고요. 똑같은 태그를 여러 개 만들 때는 곱하기 를 사용하면 됩니다. 남과 같이 곱하기 오류밉하게 되면 리스트 태그가 다섯 개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리스트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펜태그가 같이 있는 상태로 다섯 개를 복사해주고 싶다면 그루핑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루핑은 소괄호를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리랑 스펜을 묶어주고요. 똑같이 오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그루핑을 안 해주고 바로 곱하기 오를 해주게 되면 리랑 스펜이 한 묶음으로 묶이는 게 아닌 펜태그만 다섯 개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은 넘버링입니다. 넘버링은 달러 표시를 사용합니다. 기본은 오름차순입니다.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면 달러 골뱅이 빼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방금 전과 같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역순을 위해 달러 골뱅이 빼기를 사용하고요. 똑같이 곱하기 오를 해주면 오부터 역순으로 클래스의 이름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달러 사인을 여러 개 사용하면 숫자 형식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다면 li 태그의 클래스 이름이 001, 002, 003, 004, 005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숫자 형식을 네 개로 만들고 싶다면 달러 사인을 네 개 붙이면 되고요. 숫자 형식을 두 개로 만들고 싶다면 달러 사인을 두 개 쓰면 되고요. 네 개로 하고 싶다면 네 개 다섯 개로 하고 싶다면 다섯 개로 하셔도 됩니다. 달러 사인을 중복해서 사용하면 원하는 숫자 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달러 사인을 세 개 사용하면 숫자 형식이 001, 002, 003 형식으로 증가하게 되며 숫자 형식을 두 개로 원한다면 달러 사인을 두 개 쓰면 되고요. 숫자 형식이 00001 형식으로 증가하기 원한다면 달러 사인을 네 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작 숫자 또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게 된다면 아이템 즉 숫자가 3부터 증가하게 되어 5개가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넘버링은 클래스뿐만 아니라 속성과 텍스트에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리스트에 hello 속성이 12345가 들어가게 되고요. 텍스트는 7부터 시작해서 3, 7, 6, 5, 4, 3 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원하시는 태그는 전부 다 에미드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블록커트 등 단순하게 약어만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태그를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CSS를 적용할 텐데요. 링크 태그가 필요합니다. 링크 태그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이때 링크 태그에 CSS를 입력하게 된다면 하이퍼링크로 스타일.css가 디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스타일.css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만들 때는 TOS를 입력하면 됩니다. 디폴트는 relative입니다. 포지션을 absolute로 만들고 싶다면 pos를 입력하고 뒤에 땡땡하고 a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진을 설정할 때는 마진의 앞글자인 m을 사용합니다. m을 만들 때 숫자를 입력하게 된다면 단위가 픽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마진 탑 마진 바텀 마진 라이트 마진 레프트 모두 emis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딩을 사용한다면 p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법은 마진과 똑같습니다. 더비의 경우 위드의 앞글자를 딴 w를 사용합니다. 최소 넓이를 지정할 때는 윈 위드의 앞글자를 따서 m i w를 입력하고요. 최소 넓이를 사용할 때는 맥스 위드의 앞글자를 딴 m a w를 사용합니다. 높이를 지정할 때는 h를 사용합니다. 사용법은 위드랑 동일합니다. 폰트는 앞글자인 f를 사용합니다. 폰트 웨이트의 앞글자를 딴 fw을 입력하면 폰트의 두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 백그라운드의 앞글자를 딴 bg입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다면 뒤에 i를 붙이면 되고 백그라운드의 반복을 설정할 때는 리피트 앞글자를 딴 r을 뒤에 붙이면 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앞글자인 d를 사용합니다. 디폴트는 블락입니다. 이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지정하고 싶다면 d, f를 사용하고요. 플렉스로 지정한 대상은 가운데 정렬을 하고 싶을 때 플렉스로 된 아이템의 가운데 정렬을 설정할 때는 justify-contents-center와 align-items-center를 많이 사용하는데 각각 앞글자를 따서 justify-contents-center-align-items-center 를 입력하면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글자 색은 컬러의 앞글자를 딴 c 투명도의 경우 오퍼시티의 앞글자를 딴 op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에밋 기초 강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려드린 것 외에도 정말 많은 사용법이 있으니 에밋 시트 시트를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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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